이 씨부랄 것들이 저 지랄범 잡아 잡아 아야 나, 나, 나라 안 놔? 친구가 오면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리고 호랑이는 주사 맞을 준비하렴 어허 다 논리한 거야 알파카 알파카 울음소리가 알파카 알파카요 어허 가만히 좀 있어봐 뭐 무슨 호랑이가 저래 엄살이 심하나? 이놈! 주사는 무서운 곳이다 멍! 맞아 맞아 알파카 뭐, 뭐야 왜 날 보고 웃는겨 괜찮습니다 천천히 낫겠습니다 어후 어디갔어? 하고 가야지 주사 맞을 바엔 그런 놈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으읍 자 손 말을 안 듣네 어쩔 수 없지 자 하범 꼬맹이 사탕 비행기 날아가요 잘 맞았어요 더럽혀졌어 에이 너무 그러지마 네 주인이 너 많이 걱정했다니까 아니 그 인간이 날 걱정할 리가 없는데 그 새벽에 어찌나 다급하게 달려왔던지 역시 호랑이님 저 양을 한입에 털어놓으시다니 나도 저렇게 멋있어지고 싶다 이것들이 괴롭히면 안 되지 맞다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계십니까 물범 데리러 왔는데요 어서와요 물범은 건강하게 다 나았어요 아휴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주인을 만난 물범이 감사해야죠 아휴 감사한 줄은 좀 알아야겠는데 좀 느끼나 마 좀 잘 지내보자 아 참 아프지도 말고 알았지 그니까 이제 침대는 내가 써도 되지 아니 지랄밤이 내가 니 살렸으면 좀 그 침대 정도는 아니 애시당초 와하니가 내 침대를 쓰러... 꺄 어? 병원에선 조용히